우리 카드 이번 시즌 마지막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비속권 끌어남깁니다. 2호권 세터의 C코스 성공입니다. 지금은 좋아요. 올라갑니다. 나경복 또 막힙니다. 연속 블록킹에 터지면서 일단 받았습니다. 이것도 만들어내네요. 터치아웃입니다. 오른쪽에 잉크바이리. 양 팀 더 수비 좋아요. 멋진 수비 이어집니다. 잘 바운드시켰어요. 반격. 김지현 성공입니다. 김지현 선수 좋아요. 수비 됐어요. 우리 카드 반격. 가운데 백어택. 성공입니다. 공격기 위해 넘겨줍니다. 우리 카드 찬스 벌이죠. 빠르게 갑니다. 왼쪽 스파이크. 김지현의 득점. 오로써 업을 넣습니다. 직접 당타. 다이렉트 킬. 블록킹입니다. 원 맨 블록의 아가메즈. 득점이 필요한데요. 아 좋아요. 예 강서부입니다. 블록킹입니다. 왼쪽 성공입니다. 리시브 김지현. 패스의 황승빈. 스파이크의 아가메즈. 득점. 자 5세트 가서 이겨야만 이 점을 확보할 수 있는 우리 카드입니다. 블록킹. 잘 받고 가운데 후위. 아 김지현. 올라갑니다. 왼쪽에 신장호 막혔습니다. 나경복의 블록. 직접 때립니다. 예. 아 김환종 선수가 타이밍 싸움에서 이겼네요. 맞습니다. 붙어요. 예. 아하 안쪽입니다. 리커바일이 막혔습니다. 한쪽. 잘 받고 때리는 나경복 성공입니다. 자. 살렸어요. 드러나. 이미 범실. 나경복의 공격. 예. 확실하게. 아가메즈. 예. 성공입니다. 오른쪽. 블록킹. 이제 5세트입니다. 연결이 중요하죠. 김지현. 성공입니다. 오른쪽. 아가메즈의 스파이크. 블록커 터치 아웃입니다. 황승빈. 맞고 때립니다. 김지현. 성공입니다. 오른쪽. 아가메즈의 스파이크. 본인이 배구를 하면 가장 기분이 좋고. 예. 편성이 좋은 시즌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서브가 터집니다. 이렇게 맞고 짧게 떨어집니다. 한 손으로 넘기는 황승빈. 가운데 백어택. 확실합니다. 김지현. 코스와요. 아가메즈. 성공입니다. 내가 살짝 놓쳤습니다. 블록킹. 결정적인 블록. 블록킹. 신장호의 공격. 이걸 살리나요? 김지현 갑니다. 나경복의 멋진 수비. 좋은 연결. 뒷수 갈까요? 끝날까요? 아가메즈. 끝납니다. 우리 카드의 역전승. 승점 2점을 챙깁니다. 중반에 들어가서 너무 잘해줬습니다. 1, 2세트 내주고 나서 어떤 마음으로 흐름을 바꿔보려고 했나요? 뒤에서 보고 있었는데 뭔가 형들이 안 풀리는 것 같아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늘 똑같이 하던 대로 하고 있어서 플레이오프에 가서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주 깔끔한 답변이긴 한데. 이제 플레이오프를 하는데 플레이오프를 이기고 이제 챔프전까지 가서 꼭 우승하고 싶습니다.